의사시장 롯이 주님 저 차... 오늘 롯이까지 안인 거 같은데 했는데 한 두 방울 정도 괜찮나요? 하하하하 다섯 명 같이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된 거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나만 없어 내가 탈주여서 진짜 오늘 어떤 분 찍으러 오셨어요? 오늘 이제 제가 탈주를 해서 탈 코튼 캔디를 하려고 탈 스타피스를 위해 짐을 싸고 과감히 숙소에 나오는 씬입니다 아주 서럽고 슬프기도 한 씬이에요 일단 제나한테 너무 서운했고요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보낼 줄 몰랐는데 오케이 뭐 나 없이 잘하는 집 보자고 지켜보겠습니다 콩 demanding 배cianes 발표 кни거 кни거 굿 납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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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